영성강국 영성강국이에요. 제가 꿈꾸는 거예요. 양심강국 앞으로 어차피 이 시대가 발전하면요. 과학은 미치게 발전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왜?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쓰는 거고 감당 못 하면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떨게 돼 있는 거고요. 제가 하는 작업은 정신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요. 인간은 우주도 감당할 수 있게 정신에 새겨져 있어요. 다 원리들이 꺼내서 쓰지를 못해요. 각 종교마다 그걸 접근해서 육바람이니 양심이니 성령이니 하고 접근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거 그냥 일상으로 꺼내 쓰는 정도 수준의 문명은 만들고 그 다음을 논해야 맞지. 지금 벌써 인간의 한계를 논하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탐구하셨다고 인간의 한계를 논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금 사실은 상상도 못 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논한다는 건 사실 태화에요. 태화. 지금 전 세계에서요. 논어 같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똥철학은 엄청 써낼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시간만 주면 다 써냅니다. 뭐 마음대로 소설은 다 쓸 수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짓거릴 순 있어요. 그건 그냥 개인의 그냥 진짜 내피셜이고 진짜 우주 공식에 정확하게 맞는 글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일단 그러면 전 세계 철학자 중에 제가 볼 때 99% 이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주에 공식이 어디 있어라고 합니다. 현재. 현재 철학은 공식을 추구하는 철학 자체도 아니에요. 현재 철학은 자기가 그냥 논리에 맞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런 교육도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무도 소리나 짓거리시오. 단 근거를 대시오. 근거라는 건 사실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자기 나름에. 그게 우주 공식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우주 공식이라는 게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그걸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왜? 물질의 세계에는 법칙이 그나마 보이는데 사실 물질 세계에서도 법칙은 안 보입니다. 이 물건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죠.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 본 사람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저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만유인력 법칙이겠지. 자, 우리가 법칙을 본 사람이 없죠. 형의하의 법칙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형의하의 세계가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 법칙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형의상은요.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상은 왜? 그런데 형의상의 세계로 가면은 우주의 물질의 형의상도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요.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인력 법칙의 형의상학적인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도 만유인력 법칙에 어떤 원형 정보가 있겠구나. 그게 시공 안에서 저렇게 표현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인간한테 형의상학이라는 건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로 오면 어려워져요. 왜? 인간이 문제입니다. 우주에서. 인간은 선도 할 수 있고 악도 할 수 있어요. 우주는? 인간 아닌 영혼들은요. 이 제약이 심합니다. 통식물도 나름대로 무슨 마음에 상응하는 게 있더라도 그 제약이 강하죠. 그런데 인간은요. 자유가 많이 주어져서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철학을 왜 하고 있겠어요? 왜 고민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살면 되는데 왜 못 살까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어떤 공식에 입각해서 인생을 풀어갈지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이게 다른 만물들은요. 그냥 예전 핸드폰 다른 데 쓸 수 없고 전화만 걸 수 있는 핸드폰 받은 격이에요. 삐삐나 핸드폰 받은 격인데 인간은요. 어플 하나도 안 깔린 스마트폰 받은 격이에요. 여러분이 깔으래요. 최악이죠. 자유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잘 알면 좋아하죠. 내 마음대로 깔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서툰 분들은요. 어떡하죠? 깔아달라고 그래. 제발 좀 해달라고. 나 선택하는 거 두렵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두려우시죠? 그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데 처지가 그거예요. 두려워요. 내 선택이 다 엉망인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면요. 다 엉망이 선택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최악의 어플만 깔고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 핸드폰 보면 장난 아닌 것 같거든요. 어플이. 그리고 내 것을 보면 나는 뭘 왜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선택만 하고 살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게 철학입니다. 과학은 이 얘기를 못 해줘요. 과학은 만일 법칙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중력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인과 세계에서 확실하게 원인과 결과가 입증되는 건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요. 인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벌써 그 과보가 당장에 안 드러나면 우리가 알 길도 없잖아요. 철학적 접근하시면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 과보를 받으리라. 그럼 그걸 어떻게? 최악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다음 생을? 이 우주가 제가 볼 때 최악인 게요. 이번에 죄를 짓습니다. 다음 생에 벌을 받습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이번 생에 죄를 지었는데 잘 살다 죽잖아요. 다음 생에는 이유 없이 벌을 받아요. 여러분이 인과 공식을 찾아내기가 힘들다고요. 실제로. 이 공식대로 집행된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저 사람은 왜 벌을 받지? 갑자기 이유 없이 인생이 저렇게 됐지? 전생의 죄 때문이라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잖아요. 전생을 넘어서 봐야 되는데. 또 이번 생에 왜 저 사람은 죄를 저렇게 짓는데 잘 살다 가지? 다음 생에 벌 받을 거래. 그럼 알 길이 없죠. 이게 우주가 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게 뭔가요? 당대 천국 당대 지옥이에요. 눈앞에서 지옥 가는 거 보여주고 눈앞에서 천국 가는 거 보여주겠다. 그게 인간이 왜 간절히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약 때부터 원했던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그런 시대가 와야만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인간의 호편적인 염원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는 걸 봐야 그래야 나도 아 저게 선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결과치를 못 보니까 실험은 하는데 결과치를 확실히 못 보니까 자기 공식에 대해 자신도 없는 거죠. 인과 공식. 그런데도 여러분 인과 공식 이렇게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작은 데부터 들어가서 보시면 분명히 또 보여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파악해 내서 큰 그림까지 읽어내는 게 사실 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만 얘기하고 믿어라. 천국 있다. 지옥 있다. 믿어라 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내면의 의심이 안 풀려요. 작은 일에서 여러분이 양심에 맞닿고 싶은 거. 이게 선이다 싶은 걸 했을 때 진짜 그런 과보가 내 안에서나 남 안에서 일어나는지 나의 영혼에서나 남의 영혼에서 실제로 공식대로 하면 확실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공식을 어기는 순간 내 안에서나 남의 영혼 안에서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부터 지금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큰 그림을 이해해 가지 않으면 인과 공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결과물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려놓고 홍익 도너츠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로고는 이미 있더라고요. 도너츠 가게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 참나의 세계에 준 뜻대로 하는 양심의 세계와 이거랑은 사실은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죠. 욕심의 세계. 사실 양심은 모르겠고 난 나 살아야겠다. 이게 꼭 악은 아니에요. 일단 내 욕심을 채워야겠다는 거죠. 이 전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 51% 했는가 욕심 51% 했는가에 따라서 이쪽은 선이 되고 이쪽은 악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악이 아니에요. 욕심이 51%가 됐을 때 악이 되는 거죠. 즉, 양심을 넘어섰을 때. 선도 양심만 한다고 선이 아니라 양심이 51%가 돼야 사실은 확실한 선이 돼요. 그 전에는 의도는 선했으나로 끝나는 일이 많아요. 의도는 선했으나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일도 많아요. 어정쩡한 선함이 훨씬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직장 내 착한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있죠. 악한 사람들도 일으키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부탁을 거절 못 하겠고 저 사람 처지가 딱 하고 하다가 집안이 날아갑니다. 보증 사달라는데 도저히 친구 간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 표을 안 찍어줄 수가 없고 찍었다가 자기 집안이 날아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선하지 않죠. 그랬더니 친구는 잘 살아요. 어떻게 또 감방 갔다 와서 잘 살아요. 나만 완전히 내 가정만 무너져 버렸어요. 지나고 보면 이제 결과가 보이죠. 내가 왜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면 선에서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한 부분만 본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하다만 봤지. 지금 내 가정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멀리 못 보고 그 한 부분에 그것도 양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도요. 어느 한 부분만 듣고 계시면요. 나중에 반드시 과부가 일어나더라. 이것도 인과 공식입니다. 악을 해야 꼭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도요. 확실하게 양심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면요. 양심이 51%로 주도해도 찜찜하면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요. 찜찜한 부분만큼 뭔가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요. 양심이 주도하면. 양심이 주도하지 못했을 때는요.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오면. 진짜 그럴까요. 제 얘기가. 이건 실험해보시라. 실험해보세요. 제 실험 결과는 그랬는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실험했는데. 실험해보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양심 안에는요. 참나 안에는요. 제가 십자가로 그리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 재미있는 게.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표식을 할 때. 글자가 이래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글자가.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문자거든요. 아무튼 이 십자가 표식.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엑스자처럼 하든가. 저게 표식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럴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마에 도장을 찍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진 자들은 살아남을 거다. 그런 얘기할 때. 표식을 남길 거다 할 때. 그게 구약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요. 내 도장 찍은 사람들만 살려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난리를 겪을 때. 그때도. 그 문자가. 저 문자였습니다. 표식을 새겨라 할 때. 재미있는 게. 동서양이. 유교도 이니에지는 십자가거든요. 선비들도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곡. 퇴계. 다 십자가입니다. 이니에지. 십자가. 그걸 이렇게 하면요. 왼쪽이 동쪽이니까.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십자가를 다 그려놔요. 퇴계율곡. 성악십도나. 율곡전서 뒤져 보시면요. 마음을 그려놓을 때 십자가를 다 그립니다. 글자로 써놔요. 인. 의. 예. 지. 가운데 신. 인.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다. 이게 양심이란 증거로 인. 의. 예. 지. 신 써놓고 양심이란 얘기로. 제가. 허. 이렇게 나가나 모르겠네. 허령지각.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글자 순서는 좀 다를지 모레도. 허령지각.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이게 양심이거든요. 선비들한테 양심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선한 마음이 아니고요. 허령지각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비어 있으니까 욕망도 없는 거죠. 번뇌도 없는 거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양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인들이 양심 얘기하면. 어.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성령은 달라. 성령 체험 물어봐 보세요. 뭐 체험했냐고. 허령지각을 체험합니다. 그 심미한 상태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어. 그거 들어가면 뭔데요. IM 상태예요. IM. 하나님이 내가 IM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IM이 표현하면 허령지각입니다. 텅 비어서 신령한데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주에 어떤 것도 없고. 존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허령지각이에요. 이렇게 막 번져나가면 안 되는데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명덕을 주자가 설명할 때. 이 말을 해요. 우리 마음 안에. 광명한. 이 허령지각의 덕성이 있는데. 이 본체는 본래 광명에서. 대학책 보시면 있습니다. 일찍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일단 뭐. 과거는 우리가 모른다 치고. 태어난 이래. 한 번도 그 밝음이 멈춘 적이 없다. 끊긴 적이 없다. 항상 광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다만. 그래서. 가끔 때때로 어두워져 보일 뿐이지. 그 광명함의 본체는 한 번도 가려진 적이 없다. 우리 마음에 무지와 아집댐이게 가려진 것처럼 보인 거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안에.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리는데. 그 안에. 진리가 새겨져 있어서. 모든 일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닥쳐도 겁내실 게 없는 게. 여러분 양심 안에. 텅 빈 마음 안에는요.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 진리대로만 처리하시면 돼요. 공식대로만. 지금 얘기가. 제가 얘기 드린 게. 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철학과 가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를 아마 정교인으로 할 거예요. 무슨 철학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뭐 이렇게. 형의학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저렇게. 양심이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게 정교적으로 들리지. 철학적으로 안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크라테스 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자님이 다 이렇게. 4대 성인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 근데 철학. 지금 철학과들은. 철학과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인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철학인 거지. 뭘 확인한다는. 그게 팩트인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원래. 고대 철학자들은 팩트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팩트가 사라지고요. 특히 형이상학적 영역에서는. 팩트라는 거를. 여러분. 영적인 체험 아니고.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하고. 철학이 단전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팩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그냥. 허령지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 달라.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허령지각이라는 말을.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지만. 점검하는 거예요. 허령지각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 허령지각이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그. 그 개념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쓰고 있나. 추론하는데 쓰고 있나. 그러면. 인정해주고. 자기 안에서 논리에 모순이 생기면. 지적하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방식이 뭐가 문제냐. 형이상학의 영역에서요.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죠. 허령지각도 논리적입니까.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고 알아차린다. 이 말 자체가. 다 지금 모순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실상을 체험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자. 체험을 못 하실 때는. 저걸 논리적으로 분석하라. 허령지각이. 말이 되는지. 분석하라. 그러면.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말이 안 된다. 끝. 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로고스는 있는가. 이데아는 있는가. 우주에 영원한 정보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죠. 영원한 정보가 있어서. 우리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 영원한 정보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어떤 그런 형의 화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죠. 형의 화학에서 근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근거도 없고. 추론에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느냐인데. 이걸 가지고 논리적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말을 못 만들어내면.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선문답 들으시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팩트를 알고 들으면. 영적인 팩트를 알고 들으면. 절묘한 말들이에요. 탁 탁 탁 탁 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사람의 생각을 탁 쳐가지고. 참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삐져나오는 생각을 또 탁 쳐가지고. 참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기가 막힌 공격과 방어거든요. 선문답을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제가 대학원 때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끝까지 주장하셨어요. 선문답도 말로 되어 있는 이상. 말로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말로 푸신 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만 계속 하세요. 말로 다 풀 수 있다. 왜 말이니까. 논리로 표현된 이상. 논리의 세계에서. 이 말이 맞는 진리인지 거짓인지. 다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소학적으로. 아득하죠. 그 말을 듣는데. 진실과 정말 멀어져 가더라고요. 이런 식 접근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과학을 탐구하는데 쓰세요. 그런 방식은. 철학 탐구에는 그런 방식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영적 체험입니다. 일단. 왜? 팩트가 없으면. 여러분 한 마디 말도 못 여세요. 일단. 지금 대학을 펴셨는데. 고전. 동령. 이니예지. 지사 지내고. 별거 있어. 표도 잘하면 유교지. 딱 폈다가. 첫 구절에서. 명덕은 허령불매하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텅 비어. 신령하되.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일단 내 영혼에서 그런 걸 체험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 철학 공부하는 우리 택한 방식이. 주자는 허령불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몰라요. 뭔지. 뭔지 모르지만. 허령불매라는 걸 강조하여. 자기 사상의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딱 쓰면 끝나는 거야. 더 내가 알 필요 없음. 그 내가 왜 주자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러고 그냥 공부한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철학과 대학원 다닐 때. 이거 체험해 봐야 되지 않나요. 했다가. 넌 철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진짜로. 선배들한테. 넌 철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철학은 논리야. 뭘 체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나랑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 제가 거기. 석사에서 멈추고 박사. 사실 입학을 해놨는데. 군대 갔다 와서 돈을 그냥 뺐어요. 몰래. 한 300돈 빼가지고. 그때는 한 300이었던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다 써버렸는데요. 태도하는. 그. 밥벌이 좀 해본다고 하다가 다 써버렸는데. 학원 다니고 하다가. 실용적인 길을 택하고 싶었어요. 거기. 거기 있지 말자. 이게 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걱정 마르라고. 그러셨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요. 대학원 안 다니고요. 그 돈 빼서. 실용적인 고시 중에도 실용적인 고시를 보고. 돈을 벌까봐요. 했더니 말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래. 잘 생각했다. 힘들었구나. 그래서. 저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했을 때. 집안이 여유롭지 않았구나. 자각했죠. 그래서. 내가 그럼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백수 생활만 이제. 시작됐죠. 그때부터. 그냥 대학원 박사 과정 들어갔으면 됐는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영어 시험까지 보면서 합격하고 간 건데. 억울하게 됐죠. 그래서. 너무 아까웠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런 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랑 이제 너무 맞지 않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었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그냥 공부 그거를 커리큘럼도 제가 짜서 제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제 식으로 해왔는데요. 겉으로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고 속으로는 계속 이제 유불선 합일과 이런 것만 추고 있어요. 진짜 우주의 공식은 있는가. 있다면 뭔가.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봉호 선생님 책 보고 철학에 입문한 게 고2 때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때 율곡집, 퇴계집도 다 구해다 보고. 집에. 전 집으로 헐값으로 사드려 놓은 사서삼경 있는 거 다 꺼내서 보고. 노자장자 보고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이니에지를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선비들 문집을 제가 대학 때 웬만한 건 다 봤어요. 중요한 건. 잡저 부분. 이니에지에 대한 본인의 학설 주장하는 부분만큼은 제가 대충은 다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 실력이 늘었어요. 팝송이 좋아서 영어 실력이 늘듯이. 너무 조선 선비 글이 읽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읽히더라고요. 제가 원래 한문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닌데. 그냥 막 읽었어요. 하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읽어져서 그냥 읽게 됐어요. 이니에지를 얼마나 봤고. 이니에지의 아주 요결서. 이결 같은 면허 선생님의. 면허 곽정 선생님의 이결. 제 강의 있죠. 그거는 제가 복사본을 뜨면 이 정도 했어요. 사이즈가. 군대 갈 때도. 사재 물건은 다 반납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건 건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보고.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군대에 와 있다는 걸 잠시 잊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니에지의 원리만 읽어도 막 눈물 납니다. 그 원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좋아했는데도요. 우주 공식이 뭘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우주 공식은 또 뭘까? 음양오행, 이니에지 다 좋은데. 우주 공식은 뭘까? 계속 겉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자명해서 눈물이 나는데도요. 제가 그때 누가 제 옆에서 자명한 게 진리야라고 얘기해줬으면 제가 멈췄을 텐데. 거기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신비한 게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단악이 더 잘되면 초능력을 얻어서 우주의 근원을 내가 꿰뚫어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긴 했어요. 왜 선비들은 자기가 깨달은 그 신비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이니에지만 자꾸 얘기할까? 제가 그랬다니까. 이니에지가 너무 좋은데도 진짜 진리는 엄청 신비한 걸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율곡이 경목력을 서문에 우주의 이 진리는 절대 고원하고 신비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쓰고 사는 거다. 라고 그걸 또 감동해서 읽으면서도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분은 신비한 걸 깨쳤으니까 이런 말을 할 거야. 알고 싶다, 그 신비한 거. 계속 결론이 이상하게 가요. 그러다가 그냥 이니에지가 공식이라는 걸 알게 된 게 고시생 신분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고시생이 되면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적절한 긴장감과 시험은 1년마다 있으니까 되게 또 여유로워요. 1년 뒤라고 생각하면 되게 여유로우면서 고시생의 압박이 있잖아요. 신분, 부모님의 기대, 정신이 되게 깨어 있습니다. 긴장돼 있는 채로 공부를 하니까 또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고시 공부 외에는 다 재밌어요. 그러면 이 철학책이 더 재밌는 거예요. 고시생이 되니까 더 재밌어요. 대학원생 때보다 더 재밌어요. 몰래 몰래 잡지 보는 기분으로 이런 철학책을 하기 싫은 고시 공부로부터 도망 와서 하는 되게 재밌는 게 되니까 그 기간 때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때 명확해지더라고요. 이니에지가 그냥 공식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니에지가 새겨져 있구나. 진짜로 새겨져 있구나 하는 게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이니에지를 좋아했고 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그동안 양심분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양심분석을 계속 하고 살았는데도 깨지질 않았던 거예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교 때 할 때부터 자명을 아무튼 제일 좋아해요. 자명이라는 말을 자명. 그래서 아무튼 제가 거의 자명교도인데 자명. 이거 아니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명. 봉호 선생님 밑에 가서 얘기 들을 때도 찜찜한 게 나오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은. 왜냐면 제가 사학과인데 역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저거 아닌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제가 무서운 게 봉호 선생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팩트가 있는데도 아니야. 선생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변호해 드리려고 하는 내 자신을 계속 발견하면서 찜찜한데도 못 멈추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모든 심지어 사이비종계에 빠진 분까지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찜찜한 거 아세요. 그런데 더 커요.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넘어가고 계시죠. 아니면 꼬라박은 게 너무 많으시거나 그래서 아무튼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이해득실이건 나의 희망 때문이건 못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 안에서 변호하게 되고 그 짓을 멈춘 게 자명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 못 가게 될 때가 어디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더라. 왜 내가 내 귀한 시간을 그 선생님이 좀 실수한 거 변호하는데 날 그걸 쓰고 있지? 난 돋다 까야 되는데 진리를 찾으러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불효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아닌 걸 다 쳐내니까 시원하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니에지 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쳐내고 나니까 신통력이 야 이거 개나 줘라 하고 다 왜냐하면 저도 체험할 건 체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이요 항상 올 때마다 어떤 기대를 주고 더 뭔가가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렇게 신통이 한번 왔다 가면요 욕심만 커져 있지 양심이 커져 있지 않아요. 욕심만 커져 있습니다. 야 이 기세로 가면 뭔가 신기한 게 오겠구나 나한테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절대 제가 읽었던 이니에지랑 관계가 없는 상태였어요. 찜찜한 거예요. 이것도 찜찜한 거예요. 신통을 체험할 때마다 찜찜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내가 자명하게 쓰려면요. 이니에지에 맞게 이 신통의 경험까지도요. 제가 이니에지에 맞게 소화하지 않으면 찜찜해요. 다 찜찜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계속 제가 원했던 저는 원래 초능력을 좀 얻어보려고 단학을 시작했는데 좋은 의도였습니다. 초능력 얻어서 홍익인간 하는데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있죠. 내가 로또 대박만 하면 진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쏜다 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그 마음도요.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홍익인간 하면 되는데 초능력을 얻은 뒤에 홍익인간 하겠다는 마음도 좀 이상해요. 이것도 이런 마음이 처음에 계속 찜찜했는데 제 안에서 자명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계속 덮어 넘어가게 돼요. 다 그런 거예요. 왜? 내 주위에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이 안 돼요. 내가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 내가 뭐가 문제야. 근데 찜찜해요. 속으로는 아마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럴걸요. 뭔가 찜찜한데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 부잣집 내 누구도 와서 하고 있잖아. 유명인이 한 번 또 하고 있으면 쉽게 애고가 허용이 돼요. 최소한 안 돼도 저 사람 수준은 되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여기 사회 지도층들 많이 와 있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랑은. 다 같이 사기당하고 있는데 사기를 당해도 저 사람들과 같이 당한다면 나도 덜 창피하다.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계속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가요. 도저히 못 참겠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가 좀 깊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못 참겠더라고요. 다 그냥. 그건 아닌 건 아닌 걸로. 한 번 아닌 건 아니라고 싹 해보자. 찜찜한 것들을 그동안 품고 왔던 것들을요. 아니라고 다 해봤어요. 배제 배제.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게 봉호 선생님이 준 그 초능력의 희망을 버리기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걸 버리면 그동안 내가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가가 날아갈 것 같아서 제일 좀 마지막에 버리기 그랬어요. 그냥 버려봤어요. 근데 찜찜하니까 저한테는. 찜찜하니까 버려봤어요. 뭐냐면 그냥 아무 무녀무상으로 앉아서 돌을 닦으면요. 내면이 평화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이니지에 맞게 되는데 천 한 통이라도 얻어야지 하고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심란해져요. 명상 중에 참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때쯤이면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는 나왔는데 왜 오늘은 안 나오나. 계속 어제보다 뭐 좀 더 나아진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결핍감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한 정신 상태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마음은 제가 찾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요. 이게 분명히 더 자명해 보여요. 이거 버리면 천흥역도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또 같이 가봐요. 한동안. 동거를 해요. 그러다가 놓게 되더라고요. 놓고 나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 갖고 계시거든요. 놓으세요. 그 종교를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한번 놔보세요. 진짜 자유가 오고요. 그때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진짜 보여요. 저는 그게 인의의지로 보였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좋아해요. 인의의지, 신이 항상 제가 공부해왔던 게 십자가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였고 다 십자가. 성인들이 말씀하신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로 수렴되는 걸 보고 늘 제 마음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왔던 방식,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 도를 추구하면서 계속 저 혼자 공부했던 방식이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 할 때 잘한 건 아닌데요.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셨나 공자님은 종교 경전들을 하도 재밌게 봐서 그런가 제가 오타쿠, 덕후의 마음이죠. 오타쿠의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본 것들이 기억은 되게 잘 났어요. 검색은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 하나 할 때마다 경전 구절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고 부처님은 뭐라고 했는데 공자님은 뭐라고 했다. 그러면 말이 약간 서로 충돌나면요. 그 일을 못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분들의 말을 일단 회통시켜 보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다를 거라는 가정을 주고 최대한 이분들 말의 의도에 적극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게 양심 공부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좋아서.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 안 하고요. 분석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건데 참 이렇게 번거롭게 분석하고 있는 내 자신이 쫀쫀해 보이는 거예요. 빨리 단악을 해가지고 한 방에 탁 초능력을 얻으면 끝날 일을 이렇게 쫀쫀하게 내가 하고 있군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자명함을 찾고 나서 보니까 그 공부가 귀한 거였어요. 오히려 신통 때문에 허비한 게 아깝고요. 조금이라도 분석을 자명하게 했던 것들은 다 귀하더라고요. 적에 살아남고 신비한 거 찾아 헤맸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참 부질없었던 시간이 되어버리고 그 뒤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실제 있는지 근본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근본 원리는 여러분 직관으로 공부합니다. 근본 원리가 현상계에서 이렇게 발동하면 보편법칙이 돼요. 제 강의 많이 들으셨죠? 보편법칙은 여러분 이성, 추리 그럴게요. 이성, 분석을 해. 직관과 이성을 좀 구분해서 쓸게요. 근본 원리는 직관으로 알아. 여러분이 고민해서 아는 거는 다 이성을 분석을 통해서 아시는 거는 보편법칙입니다. 보편법칙은요. 여러분 현실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현실에서 욕심과 양심을 겪으시면서 겪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여기 와서 명상하시겠다고 오셨고 여기서 또 신통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시고 내면의 평화만 바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와서 영적인 공부를 하시면 영적인 체험을 하시게 돼 있어요. 영적인 체험에 상응하는 영적인 개념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경험이 있겠죠. 자 이 경험에는요. 다 들어가요. 우리 에고의 경험과 영적 경험이 다 들어갑니다. 경험은요. 무조건 이성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 법칙이 여러분 상황상황별로 보편 법칙은요. 일상의 모든 곳에서 어떤 게 더 옳은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편 법칙은. 그게 보편 법칙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한테 돈 지금 5만 원이라도 주는 게 옳을까요? 안 주는 게 옳을까요? 그거 알고 계셔야 보편 법칙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보편 법칙을 아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 막 시작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보편 법칙 공부하셔야 돼요. 근본 원리는요. 여러분.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직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수준에 맞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상이 희미하건 강하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이미 공부 안 한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직관이 있어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선이 있죠. 그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아마존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감각을 갖고 있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거 한번 추려보세요. 그 보편적인 감각은 여러분 근본 원리에 대한 여러분의 직관입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직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준우 같은 경우에 신기한 걸 봤어요. 방귀를 끼면 부끄러워요. 아무도 그걸 부끄러워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끼고는 이런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응가를 때 오히려 당당한데 방귀를 끼면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야. 이건 한 예인데 인간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측은지심 남에 대한 공감 능력 정의감 사양지심 남하고 조화를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 안 시켜도 애들은요. 가족들이 웃고 있으면 같이 웃습니다. 지금 전혀 이걸 알아듣고 웃을 일이 아닌데 웃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측은지심 가족들 마음을 읽어내고 싶어 하고요. 시비지심 뭔가 이건 맞아 아니야 따지고 싶어 하고요. 수호지심 이런 거 옳지 않아 라고 분명히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갖고 태어나요. 언어 능력도 갖고 태어나죠. 배양 되듯이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배양 됩니다. 배양을 잘 안 해주면 인성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양만 잘 해주면 누구나 다 쉽게 말하면 양심에서 보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게 결국 들어가면요. 근본 원리라는 어려운 말을 제가 썼지만 들어가면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옳은지 이런 거 따지는 감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고요.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직관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면 제일 좋죠. 사실은 받으면 좋은데 명상만 하시면서 계속 직관으로 나한테 이 진리가 통으로 왔으면 그래서 내가 성인 수준이 됐으면 이렇게 바라시면 안 됩니다. 공부 순서가 보편 법칙부터 탐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상이 잘 되시죠. 깨어있죠. 그럼 이미 그 상태가 직관 상태예요. 근데 직관을 더 배양하고 싶단 말이에요. 즉 이미지에 대한 감각 여러분 명상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온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작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이 더 자비로워지고 이상하게 월코그름이 더 선명하게 찾아지게 되고 그래요. 명상을 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영적 체험이고 그 영적 체험을 개념으로 계속 정리해 보시는 게 근본 원리에 대해서요. 내 안에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것도 보편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하면. 형의하의 세계에서 어떤 법칙을 세우는 건 다 보편 법칙이에요. 심지어 근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도 형의상의 세계는 이런 것 같아 라는 말도요. 말로 하면 여러분 다 보편 법칙의 세계에요. 근본 원리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에요. 거기는 직관으로만 옵니다. 느낌으로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명상하시다가 느낌이 와요.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근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로 했죠.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게 보편 법칙이 돼요. 형의하의 세계의 룰이 된다고요. 보편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형의하의 세계의 룰입니다. 만인력 법칙 같은 룰이에요. 그 룰을 어기면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는 그런 룰이에요. 이 룰을 많이 찾아내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근본 원리를 더 알고 싶으시면요. 지금 아는 수준 이상의 근본 원리를 자각하고 싶으시죠. 그게 도에요. 내 안에 양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성령이 꽃을 피우는 것. 도인데. 그러시려면 명상만 하고 계시면요. 한계가 있어요. 명상으로도 그런 직관이 옵니다만.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뭔 한계냐. 여러분 영혼이 다 깨있지 않은데 아무리 명상을 해도 더울 수는 없거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이 그대로인데 계속 빛만 쪄어 달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햇빛을 쪄어줘도 여러분 거울이 너무 더러우면 이게 한계가 있죠. 벗겨내야지 더 선명하게 비치죠. 햇빛이 아무리 무섭게 내리째도요. 여러분 블라인드 치고 있고 커텐 내리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커텐을 걷어주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이 눈앞에 있어도 눈을 떠야죠.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눈을 살짝이라도 떠야 빛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밀고 들어오는 건 직관인데요. 내 마음 수준에 맞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빛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성을 볼 때요. 남들은 견성자라는 거, 단악자라는 걸로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성을 볼 때 누가 영성이 넘냐 낫냐를 이니에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관하고 계신가요? 그 직관한 만큼 밖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니에이지를 얼마나 직관하는지 제가 그걸 영성으로 보겠습니다. 갑자기 모른다 하시고 이니에이지 하시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평소 삶에 쓰고 계신 정도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수준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이니에이지를 안 쓰고 계시면요. 감이 없으신 거고요. 진짜 감 없으면 사이코패스고요. 많이 감을 갖고 살고 계시면 그분이 영성이 높은 거예요. 저분이 도를 닦은 적도 없는데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영성이 태어나기를 높게 태어난 분들은요. 불황무식해도 사람한테 안 할 짓은 안 하고 할 짓은 하고 다 합니다. 감을 갖고 계세요. 즉 근본 원리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직관을 하고 계시니까 보편 법칙으로도 현상계에서 어떤 일정한 룰을 가지고 표현을 내고 계신 거예요. 자식한테 이런 건 해줘야 돼. 이런 건 안 해줘야 돼. 이러면 다 보편 법칙입니다. 애들이 이럴 때는 도와주는 게 옳아. 도와주지 않는 게 옳아. 여러분 육아법 공부하시죠? 그거 다 보편 법칙이에요. 근본 원리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형이하의 세계에 살다 보면 보편 법칙은 잘 인식해요. 철학적인 보편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 유용한 보편 법칙은 만인력 법칙까지 이런 보편 법칙은 여러분 평소에 엄청 알려고 노력하시죠? 아마 인터넷에 그런 거 오르면 다 메모하실걸요? 이럴 때는 뭐 주지 말 것. 이럴 때는 뭐 할 것. 난초 하나 키워도 물을 얼마만에 줄 것. 블로그 가면 여러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다 보편 법칙에 대한 겁니다. 근데 적용해 봤더니 나는 죽어요. 그러면 이거 보편 법칙 아닌 거죠. 이런만 잘 됐던 것. 누구나 해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서는 또 이런 보편 법칙이 발견되는데 보편적이진 않은 좀 이런 제한적인 보편 법칙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법칙을 공부하고 싶으시다. 이니에이지에 대한 그러면 평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보편 법칙이었다는 것도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공부하듯이 이니에이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습득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피아노 연주의 근본 원리를 알고 싶다. 피아노 연주를 못 하고서 근본 원리를 어떻게 압니까? 연주를 하신 거는 보편 법칙이에요. 가서 여러분 건반 하나하나 두드리는 게 다 보편 법칙이에요. 이건 해라. 이건 마라. 이건 어떨 때 해라. 화하면 어떻게 해라. 이거 그러면 나 보편 법칙 배우는 거 싫어서 근본 원리를 알고 싶은데 보편 법칙 배우는 게 싫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려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성 공부도요. 여러분 보살이 되고 싶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 법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로스쿨 다니시는 것처럼 여기 다니셔야 돼요. 로스쿨 다니는 정성에 10분의 1만 쏟아도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구원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영성은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재능 있는 사람들만 잘하는 항목하고 좀 달라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법들을 하나하나 그거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신노트 쓰시면 그게 보편 법칙 탐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쓰는 사례들이 다 일상의 사례잖아요. 오늘 자녀랑 싸웠다. 분석하면 이럴 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럼 이게 보편 법칙 하나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 하나 하실 때마다 보편 법칙 하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걸 실천에 옮길 때마다 보편 법칙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분석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분석하고 해보고, 분석하고 해보고 하면서 체험과 개념이 점점 무르익어가다 보면요. 보세요. 분석이 어느 선을 넘으면 양질 전환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선을 넘게 되면요. 이니지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내면에서 확 성숙돼요. 또 직관이 더 강해지는 이런 거구나.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그게 근본 원리에 대한 자각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것만 누리고 계시면 안 되고 그 느낌 가지고 또 분석을 하면 결론이 달라요. 더 정밀한 분석이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편 법칙으로 시작하셔서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 수준을 계속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보편 법칙에 대한 분석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나아가서 직관 수준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편 법칙만 잘하면 되나요? 시작할 때 근본 원리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체험이고 불교에서는 견성입니다. 견성과 성령 체험 없이 보편 법칙만 분석하고 계시면 그게 바리세파예요. 내면의 어떤 그런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도 없이 일반인 수준의 그 직관력 가지고 아주 없진 않아요. 일반인도 직관하니까 양심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쉽게만 가지고 날마다 양심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했는가? 분석을 아무리 해서 분석의 달인들이 돼요. 아마 분석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서 대상 받고 할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근본 원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보편 법칙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보편 법칙이 맞는지는요. 근본 원리를 자각해야 여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보편 법칙이라야 진짜 보편 법칙. 즉, 참나를 깨치고 참나에서 자명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지 찜찜하다고 보내주는지 읽어내면 여러분 현실에서 보편 법칙 다 잡아내실 수 있어요. 하시려다가도 이를 찜찜찜찜찜하면 멈추고 분석해보면 알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하고 분석하고 이게 보편 법칙 탐구입니다. 사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은. 그래서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근본 원리에 대한 자각이 한 번 세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 법칙 공부를 통해서 또 가다 보면 또 근본 원리에 대한 자각이 한 번 더 세게 오고 또 세게 오고 이게 화엄경에서 말한 공부가 쌓이면 육바람일 분석이 일지견성이 와요. 일지견성이 와서 육바람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지견성이 와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삼지견성이 와요. 똑같은 본성인데 일지, 이지, 삼지마다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근본 원리를. 그거는 직관이 계속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못된 게 즉신성불 이런 이론들이요. 못된 게 뭐냐면 그것도 먼저 더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되게 바라시는 게 한 방에 앉은 자리에서 12지까지 쫙 견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건 되겠냐 이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치가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는요. 냉정한 공부에요. 여러분 영혼의 업장이 털린 만큼 직관이 옵니다. 업장이 털린 만큼 직관이 옵니다. 한 방에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건 다 개소리에요. 본인 혼자 착각하십니다. 본인만 되게 기분 좋으시지 주변 분들이 보면 어제 그 사람 그대로에요. 그런데 오늘은 더 건방 젖었을 뿐이에요. 이상하게 어디서 약을 먹었나? 더 건방 젖었지? 그런데 이제 더 재수 없죠. 아니 하는 짓거리 똑같은데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견성했다고.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청을 받았다? 본인 혼자 기분 좋으신 거예요. 방언했다? 주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본인 혼자 기분 좋지. 진짜 영성이 뭔지 모르시니까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울고 울고 오면 아마 그냥 힐링은 되실 거예요. 힐링 정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가서 찬양하시고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되게 유치한 힐링법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울고 울음 명상, 웃음 명상 이런 거 하시고 온 거랑 똑같아요. 진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와야 돼요.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 찜찜, 찜찜, 자명하는 게 한 번 깨달았는데 이게 다 보이고 내가 그걸 다 하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 저 무의식까지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자기가 안 변한다는 거. 여러분이 읽은 자기계발서만 아마 엄청날 거고 그거 읽으신 대로만 됐으면 이미 여러분 지금 여기 안 계셔야 돼요. 여기 좀 뭔가 잘 안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뭔가 이게 그 말대로만 됐으면 여러분 다 이미 천국에 살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계발서 읽어요. 감동합니다. 그래 내가 이게 문제였어. 하고 덮으면서 사라져요. 그 정보가. 뭔가 또 다시 메말라져요. 아까 기분 좋아하는데 자기계발서 읽을 때 기분 좋아하는데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오히려 자기계발서 읽은 게 더 이제 안 좋아요. 그대로 못 사는 나 자신이 또 이제 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더 알기 쉬운 자기계발서를 또 사야죠. 신상 자기계발서를 또 삽니다. 다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교회를 가면 기분 좋아져요. 근데 돌아오면 나 자신은 하나님하고 멀다는 거 알죠? 찜찜하죠? 그럼 또 교회에 가서 기분을 다시 풀어요. 그래 이 기분이야. 지금 이건 뭡니까? 계속 마취를 해가는 거예요. 치료는 안 되고 계속 진통과 마취로만 연명하는 거예요. 당장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가 나아지진 않는데. 그러고 나면 뭐가 남죠? 더 뿌리 깊은 자괴감이 남아요. 이제 이게 한계에 도달하면 교회를 나갑니다. 여긴 아니구나 하고. 그리고 절에 가면 또 다를까요? 똑같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찜찜함이 그게 이르렀을 때 자명을 선택했다니까요. 사람이 몰리고 몰리면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선택 안 해요. 아직 살만하면 희망 쪽에 더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도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희망 쪽에도 투자하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뭔가 희망이 성취되길 바라지. 사람이 그거 딱 털고 나와서 냉정해지는 거 이거 못 받아들면.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뭔가 희망 쪽에 투자하고 싶은 게 사람 본성입니다. 에고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자명한 쪽에 투자하시면 당장 발 뻗고 자고 이거는 뭐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 몫이 되고 내가 기대한 거 이상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게 반드시 국가 보러 옵니다. 그 짓이 뭐냐. 일단 모른다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모른다 하고 계셔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성을 만납니다. 일단 불성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져요. 무조건 만나고 계셔야 돼요. 일상에서 심각한 문제 생기죠. 생사의 두려움이나 온갖 질병이나 모든 걱정거리도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 하고 참나 상태에 계시면요. 거기서 여러분 영혼을요. 훈련시켜 줍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키워주세요. 일단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계속 와요. 끝없는 직관이 와요. 그런데 그 직관이 결국 또 거기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직관의 레벨이. 레벨을 끌어올리려면요. 그러니까 받는 건 깨어나시면 계속 어떤 직관이 와요. 영감이 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혼을 분위기를 다 바꿔놔요. 인생의 배경음악 배경 색조를 다 바꿔놉니다. 깨어나시기만 하면 환해져요. 어둡던 게 환해지고. 하늘이 노랗던 게 청명해지고. 깨어나는 거. 이거는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양심 분석을 하시면요. 치료까지 들어갑니다. 깨어남은 진통이면요. 양심 분석은 치료라 선명하게 여러분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찜찜함을 방치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줘요.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더 나은, 더 보편 법칙이 합당한 걸 택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양질 전환이 된다니까요. 이게 쌓이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큰 또 영감이 옵니다. 그래서 다 알던 이니지인데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고. 더 성숙한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양심 분석을 하면 달라요. 수준이 깊어지고 더 디테일하고 더 입체적이고 더 멀리 보는 분석을 합니다. 남의 사정까지 더 꿰뚫어보는 분석을 해요. 이 레벨이 10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원경 10지까지 가면 우주적인 양심의 달인이 되죠. 양심의 달인 만드는 공부예요. 혹시 이 공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건 아닙니다 하시면 그래도 저희는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몰라만 붙잡으셔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실 수 있어요. 아파도 몰라, 죽어도 몰라, 아무튼 몰라 하시다 보면 소승성자는 돼요. 이건 인생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몰라, 못 당해요 여러분. 너 X됐어? 몰라. 너 진짜 너 아니야. 너 이러면 안돼. 몰라. 모른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야 하는 사람을요. 내 우주에서는 그 문제 별 문제 아니야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겁을 줘서 그게 문제라고 느끼기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진짜 막 인간이 아무것도 몰라 하고 생짜부리는 게 아니라 몰라 라는 말을 통해 참나와 접속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져요. 그냥 몰라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몰라 몰라 해도 속에서요. 뭘 몰라, 뭘 몰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몰라는 절대 그걸 못 해요. 근데 참나와 함께 가는 몰라는요. 여러분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니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닌 거예요. 너 죽어. 아니 사람이 뭐 안 죽는 사람이 있나? 그럼 또 그렇죠. 그렇죠. 너도 두렵지 않냐? 그냥 몰라 하니까 안 두려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우라고 설득하실 거예요. 제발 두려워해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 소승성자 레벨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나름 또 기와요초예요.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냥 삶을 쌩까고 사는 사람들. 넌 좋냐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고시 합격했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좋으면 다행이다. 그런 게 좋아서 그러고 있으면. 황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뭐냐. 참나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부르건 하느님이라고 부르건 참나라고 부르건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사막의 수도자들이 하나님 하나 믿고 삽니다. 불교 소승성자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면 수준이나 삶이. 말도 똑같아요. 그게 왜 사막에 갔냐면요. 로마가 교회를 사실은 망친 거예요. 초대 교회가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되게 성령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로마의 국교가 된 이상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관리하면 끝나는 거 아시죠? 재미없어집니다. 생기를 잃어요. 다 이제 연줄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직자들이. 그거 실어서 사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굴 파고 들어 앉아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말 아빠랑 똑같은데 거기 도인들 아빠스라 그래요. 아파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파치. 인도의 바바지. 바바지. 아빠스. 왜 엄마는 없죠? 아무튼 아빠. 아빠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는 너무 이렇게 와 닿으니까 약간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부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그러고 그냥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바라셔도 저는 충분하게 여러분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몰라만 잘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우주에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싶으시고 보살이 되고 싶으시면 무조건 양심 챙기시고 일상에서 양심 꼼꼼히 따지는 게 보편 법칙 연구예요. 그래서 그 법칙이 여러분 자명하게 야, 역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보편 법칙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럴 땐 이래야 돼. 그래서 노련해지고 다음에 그런 일 닥칠 때 훨씬 노련하게 요령을 알아가지고 해결하시죠. 그 요령이 보편 법칙이에요. 실천 법칙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면에 딱 영감이 와요. 아, 진짜 이니예지 눈물 나게 귀하구나. 그러면 이게 근본 원리에 대해서 자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법칙을 하면서 계속 명상하면서 하시다 보면 계속 꼭 명상 중에만 오는 게 아니라 와요. 여러분이 성숙됐을 때 내면에 태양이 훨씬 강하게 비칠 때가 여러분 레벨이 또 점프할 때입니다. 영성이 점프해요. 아, 그러면서 영성이 계속 개발돼 갑니다. 어디까지 개발될지를 상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닦아가시는 게 여러분 사도와 보살의 그 조건이에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하시는 분이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다 보살이다는 말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성숙에만 신경 쓰지도 않고 하지만 나는 나를 매일 성숙시킬 거다. 왜? 내가 변해야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나는 나를 계속 단련시킬 거다는 각오로 인류 전체를 위해 나를 단련시키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이 우주에 긍정적 영향을 주려고 단련시키는 거니까 뭐 몇 레벨을 가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이러다 이번 생에 몇 지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할 때 뭘 나오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 흔들리시는 게 여러분이 그 레벨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레벨도 위태롭다는 증거입니다. 나 이러다 어떡하지? 몰라. 지금 난 양심에 충실할 뿐 이러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양반이 고수예요. 이 양반은 길에서 탈선 안 하고 가시고요. 하다가 생사 두렵고 몇 지, 나 이번 생에 몇 지 못 가면 어떡할지 두렵고 옆집에 누구는 몇 지 갈 거 같은데 두렵고 도반 누구는 공부 잘 된다던데 신경 쓰이고 이게 지금 공부 안 된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미 길에서 지금 지금 길에서 멈췄고요. 지금 자꾸 탈선 쪽으로 길에서 벗어나시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 몰라 하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몰라 알게 보여요. 아니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저 아시죠? 저 엉망인 거. 근데 양심 이 정도 하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못난 거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왜? 인간들 다 못났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보시면 남들 속에도 그 정도 있다는 거 아셔야죠. 저 다 알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이런 자세로 있을 때만 보시니까 그럴싸하지. 제 속에 막 들끓는 욕망 이런 거. 저도 보기 싫은 것들. 남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다 있잖아요. 저만 쓰레기 아니죠. 다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점잖은 척하고 예전에 철웅 스님. 오늘 또 똥통들이 많이 와 있구나. 똥통으로 보면 똥통이에요. 똥 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비화도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그걸 웃으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원래 그래요. 근데 왜 이런 현실 인식이 안 돼 계시면 여러분 조금 공부하다가 신비 체험하면 여러분 혼자 날아가십니다. 비행기 타고 갑자기.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신다.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공평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죠. 사실 아버지가 나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화 해가지고 무슨 사랑 노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럴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깨어 계시면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계시면 지금 벌써 함께 하시는 거고 초점만 분명히 잡으셔도 지금 여러분 깨어납니다. 성령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명한 생각 하시면 그 양반이 하나님 자녀지 무슨 교회에다 얼마를 투자하고 찬양을 하고 뭘 하고 오지로 선교를 가고 다 그건 본인 좋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렸을 거예요. 가지 마라. 아버지 오지 정도는 가야죠. 선교는. 선교는 오지죠.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말릴 새도 없이 막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영혼이 황폐해졌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는데 왜 이럴까요? 아니야. 넌 그런 거 아니야. 절대 넌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랑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건 애고가 시시하거든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죽으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몰라 못 하시면 공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 몰라 하셔야 돼요. 허황된 애고의 어떤 성취욕 몰라 하셔야 돼요. 진정시키고 나면 보여요. 오늘 하루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하늘나라가 아는 최고의 비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요. 나 천국, 지옥 이렇게 정해라고 하실 때 이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잘해줬어. 그러니까 천국 보내줄 거야. 너 나한테 뭐 됐어? 지옥이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너가 가장 낮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너 사랑 베풀었잖아. 천국행. 너 가장 낮은 자한테 못된 짓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너 무시했어. 지옥행. 결국 뭐죠? 천국, 지옥이 엄청난 사업을 한 걸로 아니고요. 그 결정라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건 바리세파건 한 가지 기준입니다. 너 양심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양심 썼어? 안 썼어? 그게 보편 법칙에 대한 탐구라고 했죠. 보편 법칙 탐구는 일상에서 자명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온 이력이에요. 그 이력이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거입니다. 행실. 양심적으로 해보려고 한 행실. 그 실적이 하나도 없고 나는요. 눈만 뜨면 예수님 전도하려고 돌아다녔어요. 교회 다니라고. 그건 그냥 교회 영업사원이셨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 영업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죠? 저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요. 네가 말한 예수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뭘 전도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깨어나서 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정의로워지라고. 겸손하라고. 지혜로우라고. 성실하라고. 우리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지만 않아도 찜찜한 거예요. 미세한 찜찜함이지만 계속 찜찜함이 있는 이유가 깨어있어야 그 찜찜함이 사라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찜찜해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지켜보시니까 찜찜하죠. 여러분 아무 짓도 안 해도요. 집에서 딱 TV 보고 있으면요. 엄마가 보고 계신다. 이상하게 찜찜하죠. 난 당당한데 혼자 괜히 그럴 거예요. 뭐 테레비도 못 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왜 신경 쓰시죠? 자기도 사실은 찜찜하니까. 자기도 찜찜하니까. 진짜 당당하면 당당하겠죠. 그런데 자꾸 의식하고 신경 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안에서 보고 계신데 양심이 찜찜하죠. 사실은 계속. 당당해지시려면 그냥 뛰어드셔야지. 그거를 술로 마취시키려고 그래요. 술과 도박으로 마비시키려고 그래요. 그 찜찜함. 내면에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을. 술, 도박, 자극적인 거. 택배. 막 이런 걸로. 쇼핑. 쇼핑 이런 걸로. 그냥 잔뜩 마비시켜 놓으면 이게 당장은요. 찜찜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또 밤에 잘 나가면 찜찜함이 확 올라옵니다. 자다 깨면 찜찜하고. 기나긴 밤 찜찜함을 안고. 또 오늘 어떻게 자나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육바라밀이 투입되면 몰라도 선정바라밀이잖아요. 몰라 투입하고 자명한 생각을 하시는 법을 정확히 아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아신다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그쵸? 구원이면 다 구원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하셔도 TO가 차서 안 된다. 우리 14만 4천만 뽑기로 돼 있어서 14만 4천 1번은 탈락. 아쉽지만 천국에 자리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갑시다. 안 들어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공부 못 하면 못 삽니다. 사회에서 낙오자 됩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합시다. 이 얘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그런데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말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겁주는 건요.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자식 혼낸다고 괜히 중간에 끼어서 혼내는 장남 있죠. 지가. 아버지 마음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아닌데 남이 혼낸다고 같이 끼어서 그래도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라고 하겠어요. 넌 다음이다. 기다려. 너 기다려라. 심판받는 자 내가 심판해주마. 기다려라. 이런 짓걸 하지 마시라고요. 다 인류가 구원받을 연구만 해야 돼요. 왜? 그게 제 양심에 맞아서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아무리 저 혼자 구원받았다고요. 나는 천국 간다. 다 죽어봐라. 이게 제 안에서 딱 나오면 저는 바로 강등입니다. 그딴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등이죠. 그거 바로 몰라 하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바로 몰라 하고 돌아와야 돼요. 다시 길 안에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길.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꾸준히 사실 수 있는 그런 보살 사도 되시길 바라고요. 홍의 각당은 같이 걸으면서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이해 되시죠? 같이 길 가자고. 같이 가면 가요. 나고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좀 뒤처진 사람 끌어주고 해서 선두에서 좀 천천히 걷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같이 가지. 나 혼자 아무튼 십지 갈 거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십지 간다. 절대 못 갑니다. 중생 안 끌어준 이력이 없잖아요. 못 가요. 십지를. 왜냐. 이게 양심 개발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이 시험은 양심 곳이에요. 양심 곳이. 양심의 업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양심을 이해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거기서 경험치를 쌓아서 거기 십지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혹시 소승의 길을 다 끌어오셨으면 몰라. 몰라 정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냥 제 강의 재미로 들으세요. 집에서. 보살 되시려고 여기 오셨으면요. 양심 분석 하세요. 하루에 자기의 어두운 모습 만나는 게 싫을 수도 있지만요. 괜찮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이상해요. 다양하게 이상해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나는 이쪽이 되게 이상한데 상대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부럽다 그래요. 상대방은 이상한 게 이상해요. 또 다른 이상한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둠이 있어요. 캐면. 저도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잘 안 띄게 이상할 수는 있어도 그걸 껴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요. 오히려 참 좋은 게 이게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도 내려와서 해보세요. 이 정도 유혹 겪으면서 하실 수 있는지. 저는 항상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못 만나봐서 이랬지. 이 욕망 만나시면 여러분. 뼈가 녹아도 아마 덤비실걸요. 그런 정도. 우리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거 아버지가 만든 거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죠. 항상 당당하세요. 아버지. 그런데 뭐가 당당해지려면 양심대로 할 때 그 당당함이 옵니다.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당하실 수 있어요. 최선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 아시죠. 엉망인 거. 저 보내놓고 뭘 기대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 보시기에 멋진 사역을 하려고 여러분 오버하시면 실족합니다. 오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다 아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이상한 여러분을 거기 파견했을 때는 그 이상함 속에서 양심만 구현하라는 거지.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생의 이 모습을. 그런데도 나를 여기다 아버지가 보냈다 이거지. 그러면 큰 걸 기대하신 건 아닐 거고 내가 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황만 잘 해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의 발전만 생각하시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성의 발전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지구의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파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에서 자기 개발도 중요하죠. 사원들이 자기 개발만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일을 해야죠. 모였으면. 모여서 일하면서. 그런데 이게 일반 회사랑 다른 게 일하면서 자기 개발이 되는 구조예요. 왜 일을 육바람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영계의 지금 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사장으로 계신 회장님으로 계신 이 회사는 여러분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할 걸 요구합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양심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단 그러면서 영성이 개발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런데 그럼 내가 할 일을 등하니 하면서 영성 개발을 추구한다. 이거 벌써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 감각을 아신다면. 혹시 마음이 급해지실 때 몰라 하고 추스려서 다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양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알아주시고 그게 내 영성 개발에 자기 개발에 오히려 그게 최고의 수단이다. 여러분. 재미. 자기 개발 직장일이 분리됐을 때 여러분이 더 괴로우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로 된 직장이 있다면요. 죽이겠죠. 가서 열심히 시킨 대로 일했더니 자기 개발이 되는. 그 직장이에요. 이 직장은. 이 우주적인 직장에 여러분이 나 이제 보살 또 걸을래. 올바른 양심 성도 양심 사도의 길을 걸을래 하시는 순간 이런 직장에 입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늘 깨어있으면서 욕바람을 하는 거. 이니에이지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본업입니다. 나머지는 부업이에요. 그냥 지구에서 심심하니까 하시고 생계. 밥. 가족들 뭐 먹이고 해야 되니까. 장난감도 사주고 해야 되니까 하시는.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본업은요. 양심 사도. 양심 보살로서 훌륭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레벨을 많이 올렸다가 아니라 훌륭하게 양심의 파수꾼으로서 지상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하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